얘 아이보드 뭐야 염탐 와 갤럭시 되게 좋다 수영장인가 보다 저기 아기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셋째 날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셋째 날이야 가자 해먹어 오늘 앉으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웃겨요 높이니까 저희도 저희는 지금 보호보 대상도 해봤어요 여기는 잡구정 같아요 그냥 서우같아 제가 좀 배고파서 낯동아기를 편의점에서 샀어요 어묵같이 현미밥 현미밥이네? 그런가 봐 가려고 했던 돈같은 집 실패하고 일본 가정식 가정식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저희가 식장을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 베지테리언 식당이었어요 현미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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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나가자마자 타코야키로 해밥 먹기로 했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그쵸? 해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떠셨어요? 건강하시는 맛이셨어요 저 배고파졌어요 헬시푸드 이걸 못봤어 헬시푸드 비건 제페니스 푸드 충격적인 나의 마음을 표현해 진짜 웃긴다 우리 응 네 화장실 가려고 쓰먹었다 근데 여기는 계속 일회용 컵을 쓰네? 그런가 봐 너무 귀여워 스마일 스타벅스는 다 똑같아요 나있네요 어 있는 거 같아 여기 안에 아 진짜 피스타치오 먹어볼까 반개 두개라 응 맞아 아메리카운탈 어떻게 했지? 너무 귀엽죠? 전 이 장애가 다 있을 것 같아 다 있는데 마지막에 문의책을 왔어요 방에서 차이가 하나 아무거나 모자 문구 천국 잠시 근데 스티커가 진짜 짱짱짱 많아요 장난감 앉아 첫번째 아니 너무 많다 저기 정리를 너무 잘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러게 저는 요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바로 구매를 하라고 써주셨어요 궁금하면 써봐라 너희가 아리마생까 야키네쿠 라이크라는 곳에 밥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이거 패드로 주문하고 각자 먹는데 방금 시킨다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영어로 바꿨는데 또 왜 영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문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50g 시켰는데 김치를 줘요 너무 반가워요 먹고 싶었어요 밥을 스몰로 시켰어요 일본은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라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미디움에다가 너무 많아서 스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구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파는 그냥 먹기도 하는데 구워도 먹죠 저는 생양파를 싫어거든요 어때요 우리? 고기를 드디어 먹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 아까 진짜 술댕이 같은 거 한 번 먹어도 저도 빨리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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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깻잎을 드릴게요 석영환 찬미 거부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한 맛 바로 오이네요 김치 진짜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음 김치 아니에요 이거 약간 겉절이? 응 모르겠는데? 몰라 그냥 사이블리 하죠 비디움 어 벌써 냄새 맡아서 희한 느낌이야 입만 해볼게 그래 여러분, 말들어내기 부부 그래서 저거 этихDieP 이 피어에요? 네, 이제 현대, 제가 빨리 하나 구워서 드릴게요 인천 Rao 조심하시갖고 파자 띄우 오뿐엠크 오뿐엠크? 그래, 가자 목소리 소모양파 너무너무 예쁘다 렛츠카이 한글쯤에 왜 함께 공부하러 갔어요 미션 Bourbon Wanna meet the day when you're here 한국어로 들으니까 분위기가 꽤네 예쁘다 엄청ene 예뻐 저희 캐리어에 붙이려고 섰어요. 우리 방금 너무 파롱만 짜겠어. 시부여스카이에서 보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안 눌러주는 거예요. 2층에서 내려서 1층으로 가자 했는데 시부여스카이 건물이 그냥 아예 잠긴 거야. 그냥 마감치는 중이었어, 건물 자체가. 근데 우린 1층에다 짐을 맡겨놨단 말이야. 너무 감사해요. 나왔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게 그래도 잘 응대해주셔서 우리 집 다 찾았다. 오늘 쇼핑 완전 불태워지요. 오늘은 재미있게 놀고 옵시다. 얼마 못 잤는데 우리 뒤에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좀 더 힘해보죠. 파이팅! 파이팅!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디즈니랜드 버스. 저희는 오늘 힘들어도 9시 반까지 버텨야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일본 친구들이 수학여행 왔나 봐요. 이제 가는 것 같아요. 6시 전에 왔잖아. 제품들 너무 멋지게 들었어요. 이번에는 도쿄 디즈니랜드 버스에서 그러면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도쿄 디즈니랜드 PARK이 지금까지도 서운한 도쿄 디즈니랜드 이봐,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우리 간을 좋게 물 네주일에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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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너무 많다. 에버랜드는 세 발의 피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DPA 맞죠? DPA 완료. 한 명당 2,000엔이고 4시 반으로 미녀와 연수를 예약했습니다. 피스마운틴. 공사 중. 아니야. 저기 위에 끝에 매달리는 거야. 오빠 저기 끝에. 예예예. 뭐야? 원해요. 여기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회전열 빠르다. 그러니까. 잘가. 이거 안 재밌고 너무 어지러워. 멀미나 토할 것 같고. 맞지? 이거는 탈만했다. 이거 탈만했어? 난 예민한가 봐. 그게 다 느껴지는데. 내 심장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요 라이스. 이거 무슨 치킨 스프. 진짜 계란 이래. 진짜다. 계란 어떻게 이래? 계란 아닌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 맞는지. 그리고 섹스로 시키고. 아메리카노로 바꿔서요. 아이스크림. 아니 섹자리 안 잡히잖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괜찮아. 괜찮아. 아이스크림. 이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만족해. 손이 진짜 바로 따뜻해져. 핫팩이야. 핫팩 그 자체. 가사 사 seeing. 오오오. 오오오오. 아이스크림. 오오오오. 오빠 맞춘 거 아니야? 오오오오. 아니 스테이. 성준이 잤데요. 잤데요. 자 생각해? 저희 두 번째 스티커 받았어요 그 직원분들한테 칭찬 조각? 칭찬하는 메모 그런 걸 떼서 주면 스티커를 주세요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엽다 마카롱인가 저거? 이거는 뭐야? 싱글 롤 에그 시린프 짜잔 맛있겠죠? 딸기 라떼 루키 피자 컵 쫓아 어떡해 무스베이비 엄마가 너무 멋있어 보조배터리 고장 나서 디즈니랜드에서 바로 빌렸어요 개꿀 주무세요? 주무세요? 민호 사랑해요 완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해요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왜 밤 끝났다 되게 빨리 가 왜 밤 끝났어요? 또 비교를 해봅시다 주무세요 어쩜 루니가 너무 맛있게 여쭈어요 또 비교를 해봅시다 또 비교를 해봅시다 너무 멋진게 여쭈고 비교를 해봅시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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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같아 근데 여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오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킹커벨 케이크 아니 진짜 눈 돌아가네 아 이거 진짜 이케아 같은 느낌이다 프랑크 스테이크 갑자기 들어온 데서 5만원치 음식먹기 우와 진짜 맛있겠다 빵 킹커벨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비포스테이크 와우 그리고 쌀밥 이건 뭔가요? 근데 여기 진짜 제대로야 진심 너무 예뻐 엄청 넓어요 내부가 엄청 넓어요 내부가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어머 이런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기자남자한테 배웠습니다 정기자남자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핫즈모양 핫즈모양 어 꼭 물렀어 핫즈모양 백종류에도 불고기 먹었었는데요? 어 그러네 여기가 레스토랑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는 미로 찾기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위에 앨리스 위에 미로 이렇게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외관이 지금 그런 느낌이라 계속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행복해 나도 나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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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지즈니랜드에서 세번째 끼니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만 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응 안녕 지즈니랜드 언제 떠올지 모르겠다 하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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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messing 빅샴 지 doing 눈이 엄청 많아진 상태로 주인은 갑니다 오빠는 무려 가방이 4개에요 가자 서울로 рег Miles 위원ите Wang Cap 너무 이런땐에 집을 맡기고, 밥먹고, 집을 찾아서 공간으로 갈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이런데 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 따뜻해요 단풍이 막 떨어져 와 저 단풍 봐 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단풍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오늘은 찰떡을 찾아왔을 때 습니당 바로 prospects 아마 탓NG 탱글탱글 오랜 탱글 네노역에서 나리타공항으로 갑니다 안녕 제게 25킬로? 오빠게 30킬로? 오빠킬로가 남아요 아깝네 짧숨 짧아 사진 찍은 편 저게 동그랗게 고! 가자 이쁘러 갔다 왔다 둘이 다 갔다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